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웠습니다. 기온 전망 살펴보시면 서울은 주말인 내일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최저 기온도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호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입니다. 전주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은 최저 22도, 최고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연천과 포천은 2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가평은 한낮에 35도로 덮겠습니다. 안산과 평택도 34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중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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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